한 번 더 잡히면 죽는다 너네 나 왜 흘렀어? 선생님 공도야 왜 울어? 너가 약속의 조건을 어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능력을 줄게 나는 스피드의 요정이야 나는 힘의 요정이야 나는 시간의 요정이야 이 힘을 절대 나쁜 곳에 쓰지마 왜 찌질이 또 왔어? 이번에는 눈깔 맞췄 거야 무슨 눈깔을 보여줘? 간에 멈추는 척 군도야 나는 우리와의 약속을 어겼어 그건 무슨 말이야? 능력을 친구를 괴롭히는 데에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 지구를 떠나 너무 trust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